안녕하세요. 저는 태생부터 어두운 피부를 가진 20대 평범한 여자 A양입니다. 저는 친구들에게 어두운 피부 때문에 아프리카 띠카 띠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. 이번 기회를 통해 제 어두운 피부 고민과 모공 고민을 해결하고 싶습니다. 제가 하루하루 쓰면서 제 얼굴 톤이 밝아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. 제가 원래 25호 쿠션을 쓰고 있었는데 일주일 사용 후 피부톤이 밝아져서 23호를 쓰고 있습니다. 제가 얼굴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크림을 써도 한 3번씩 짜서 하는데 제가 이 앰플도 3번씩 펌핑해서 썼거든요. 근데 일주일 사용해도 많이 남아서 용량에 놀랐어요. 25호 쓰시는 저의 동지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. 코에이시아 블랙펄 앰플이라면 일주일, 뭐 혹시 몰라요. 한 달간 사용하셔도 충분히 효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강력 추천해요. 해 봐주세요. cerca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